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안변세 오늘 수요일 시작했는데요 지금 안 소장님이 일정이 좀 있어서 오시는 길이에요 한 3분 정도 있다가 오실 거라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실버 버튼 보이시죠? 아아 저기 우리 변 대표님 명벽처럼 보이셔서 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거 실버 버튼 보이시죠? 이거 뭐 얼마 전에 언박싱 했는데 10만 명 넘으면 이 버튼이 온데 한 달?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사만이 아직 조금 안 됐습니다만 저도 이거 받을 수 있게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 이제 휴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저희는 8월 15일에 광주 집회를 휴가삼아 다녀오려고 합니다 뭐 요새 잼버리 때 많이 많은데 아니 뭐 보이스카우트 출신이시라면서요 네 소감 있으실 거 아닙니까? 잼버리 보고 보이스카우트 출신인 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윤석열 때문에 아 내가 보이스카우트였지 다시 기억을 했어요 우리 때는 보이스카우트를 내 기억으로는 다 안 하려고 그래서 네 강제로 2명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옷값이 비싸가지고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활동이 없는 것도 많이 알아서 우리는 강제로 진행되서 옷이 엄청 비싼 걸로 나도 그때 기억이 나서 옷만 사서 활동할 기억이 없어요 옷만 사고 저도 초등학교 때 기억해보면 그 옷 입고 다니는 몇 명들이 있어요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막 인사도 막 이렇게 하고 이러고 이러던데 난 그 기억이 없어요 옷 사서 옷 입어보고 그 다음부터 활동한 기억이 아니었어요 옷만 입고 왜냐하면 학교에 할당을 줬기 때문에 학교는 할당만 채우면 되었거든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옷만 이렇게 팔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영은 1박 2일 한 번 간 기억이 나긴 하는데 아주 어렴풋이 그게 다였고 참는 척자들이 그것만으로도 그 땡볕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거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연설도 엄청나게 길었어 그러다 열사병 걸린 사람도 있다고 자기들이 계영시까지 참석한 행사인데 한 번 나와서 한마디 해야지 지금 한덕수 뭐 2-3개 뒤에 딱 숨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윤성대는 그렇게 보이스카우트 팔라고 했다니 나는 그 기사 제목도 그걸 보고 내가 나도 보이스카우트였지 생각났는데 권국 이래 최초의 스카우트 출신 대통령이라서 아니 무슨 해병대도 아니고 보이스카우트라는 게 아니 활동이 이렇게 많은 단체가 아니에요 네 그냥 한 달에 한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그렇게 무슨 해병대 동물이나 이렇게 뭐처럼 뭐 유대 관계가 깊은 것도 아니고 근데 무슨 보이스카우트 출신 대통령이 기억을 할까 모르겠네 그렇게 팔아먹었으면 그 애들이 힘들 때 와가지고 자기가 니 아까 끌고 한번 보여주던지 쇼도 좋아하는데 그런 쇼도 또 안 하대 어디 가서 해먹고 있더라고요 딴 데 가서 이제 모른 체하고 근데 또 웃긴 거 윤성 이거 지금 이 개난리가 났는데도 잼버리 참가자들 귀국하면 한국 어떤 나라인지 전할 것 어떤 나라인지 전하겠어 미친나라라고 하겠지 이게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나봐 도대체 이 보고 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지금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케이팝으로 때우겠다 모든 행정적 실수를 아니 지금 케이팝 우리 한류스타들인데 거기들은 뭐 죄 졌어요? 사실 군인들을 눈오면 맨날 가서 눈치우라고 그러고 정찰들 동원해서 하는 것 그것도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는 안 맞아요 무슨 군인들 공무원들이 죄인도 아니고 물론 필요할 때 얼른 급하게 투입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그 연예인들이 자연인 아닙니까? 그 슈퍼스타들인데 그거를 무슨 눈올 때 군인 투입하듯이 이렇게 투입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비상체제 전시동원용을 내리는 수준으로 전시동원용 열렬있게 팀 확정했다는데 내가 볼기에는 그 팀들 원래 원래 오기로 한 애들이 애초에 한 주간 미뤄졌기 때문에 다 깨고 왔을 거예요 아마 다 깨고 왔다 다 깨고 왔을 거예요 그럼 그 깨진 행사는 또 뭐냐는 거예요 그 여기는 엄청나게 행사가 아마 촘촘히 있을 거예요 다 인기 스타들이어서 그리고 심지어 뭐 공연장 문제라던가 그리고 KBS의 실제 뮤직뱅크? 그 프로그램에 PD를 다 데려와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뮤직뱅크를 상암동에서 한 거랑 마찬가지로 뮤직뱅크를 없애버리면서 그 제작팀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거는 똑바로 할 수 있을까? 그 공연이라는 게 거의 한 6개월 전부터 기획을 해서 봤는데 상암구 축구장만 해도 한 4만명, 5만명이 들어간다 관리가 될까? 그 잔디가 잔디도 잔디인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공연 아이돌을 좋아하고 예전에 팬이어가지고 그런 공연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럼 이 무대 시설만으로도 한 일주일 넘게 걸려요 그 정도 하죠 조명 막 설치하고 굉장히 이 조명도 굉장히 촘촘하게 아주 약간 위험하거든요 조명이 떨어진 적도 있고 옛날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걱정되는 게 이렇게 급조해서 그것도 5만명, 4만명이 있는 행사를 이틀 만에 한다? 이거 나는 여기서도 사고 날까 봐 걱정되는데 안 될 수가 있고 지금 태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고 이번에 그 다른 아이돌들 서울행사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펜싱 경기장하고 학생 체육관이 붙어있는데 두 개를 다 빌렸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기할 때 너무 더우니까 그네 쉬게 하려고 그리고 상암을 이렇게 긴급 빌렸을 때 4만명이 입장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만만치 않지 않을 텐데 그런 거를 하나도 리허설도 안 했을 테고 좀 위험한 짓을 또 지금 벌이고 있어요 저는 진짜 위험해 보입니다 4만명, 5만명 정도 행사하면 경찰 인력도 투입해서 미리 시뮬레이션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성관리랑 비상 플랜도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태원 참사 때 저희가 부산 집회를 하러 와서 그때 부산에 그때가 BTS 공연으로 기억을 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제가 했잖아요 부산 시내에 경찰 다 깔렸어요 그때 그래서 이태원 참사 내가 비교를 했었는데 지금 4만명 정도를 흠껍을 해? 이 폭염에 근데 그게 지금 입장권을 파나요? 그것도 모르지? 그것도 그것도 안 나와있어요 아니 그러면 4만명만 오는 게 아니고 한국 애들은 안 갈아? 관계자도 있고 관계자도 있고 아니 그냥 일반인들은 안 들어가요? 못되게 막아? 그러네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아마 결정 안 했을 거라고 아무것도 안 됐겠다 입장권 예매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닐 테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몰려들 수가 있잖아요 그 동네에 사는 애들 그럼 또 이게 전 진짜 걱정되거든요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정부에서 일어나는데 특히나 지금 이 5만명의 급조한 행사를 이렇게 이틀만에 갑자기 하는 것에서 저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 통제랑 관리가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BTS 공연할 때는 미리 다 준비돼 있어서 KTS 역부터 우리 집회 현장까지가 통제가 다 돼서 고맙습니다 밴드 편인 유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강남까지 일하러 갔다가 엄청나게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8월 15일 열심히 준비하고 오셨으니까 봐주십시오 계속 말씀 나누세요 지금 상암동 잔디 상한다고 뉴스 떴더라고요 저는 잔디도 잔디인데 잔디를 상하게 하고 꼴대를 치우고 무대를 만들기 때문에 이 무대가 엄청나게 급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관리 확인되지 않은 그냥 급조된 팀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칫 부품 같은 거 자칫해서 뚝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만약에 관객들이 막 갑자기 몰아쳐서 무대 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난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유럽에서도 축구 관객들은 이렇게 경기장에 수많은 출입을 했던 경험자들도 사고가 나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축구장에서 와장창 대형 사고가 나고 그랬는데 이거는 축구장을 아주 능숙하게 가는 축구팬들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경험도 없을 테고 저거 삼화면 플러스 알파일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인도 갈 거 압니까 한국인들도 가죠 한국인도 가죠 이거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지금 이미 어디에선가 고속버스에 젠버리 청소년들 태운 차가 전복 돼가지고요 지금 10명 정도가 다쳤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충천에서 네 지금 젠버리 관련해서 크고 작은 사건이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여기다 다 몰아넣어? 케이팝 행사를 한다고? 그것도 며칠 만에?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어디 회사에 운동회 회사에 체육 대회만 해도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사기업에 저희 포항집회 때도 폭염 대책 저희 몇 달 전부터 했잖아요 몇 주 전부터 바닥에 앉으면 너무 더울까 봐 의자 마련해 놓고 피켓을 다 둬가지고 태양도 가리기도 하고 부채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추어들도 일반 시민들도 다 대책 세우는 거 어떻게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지 지금 방금 오면서 우리 방송도 듣고 라디오 들었는데 난리가 났답니다 막 이제 공무원 공기업들 연소원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방해? 그냥 대기업한테 다 전화와가지고 연소원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민간인들한테 왜 이렇게 폭력적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아니 1호 영업소민이라면서요? 왜 기업을 괴롭혀요? 맞습니다 망조가 든 것 같아 망조가 변 대표님 보이스카웃 출신이어서 임 소장님은 걸스카웃 출신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부러웠습니다 옛날에 한 친구들 조금 상대적으로 부여했던 분들이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못해가지고 중학교 때 청소년은 맨 아랍라인인지 한별라인인지 올 출산 순연에 갔는데 그때도 그 정말 가난하던 시절에도 별일 없이 다 어른들이 잘 준비해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보이스카웃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시네요 또 변동편 그냥 케이팝 행사 취소하고 빨리 집에 돌려보내는 게 상책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머무르고 행사할 수 있는 준비 안된 상태에서 단지 국민들에게 인기 만회하려다가 지금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대형 사고가 터질 위험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걱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석에 우리 청소년들 앉는 게 아니라 잔디바를 앉는데요 그럼 정말 너무 좋아하는 팬들이 오면 와 혹시 밀려가 앞으로 몰려갔다가 그게 제가 콘서트를 많이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연예인을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녀서 리허설도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아는 스텝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며칠 전부터 이게 몇 명 들어간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 펜스를 몇 미터 몇 미터 치는 것까지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요원들 서 있고 그 요원들끼리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안요원 그다음에 무슨 경찰들 이거 되게 복잡한 일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며칠 만에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제가 옛날에 갔을 때니까 한 20년 전에도 엄청나게 이게 며칠 동안 몇 년 전에 서태지 콘서트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태 콘서트 BTS 요즘 BTS 네 그 전에 올림픽공원에서 썼을 때였는데 거기서 했을 때도 올림픽공원보다 사실 여기 상암이 더 크거든요 비슷한가? 올림픽공원도 굉장히 크잖아요 경기장은 상암이 더 크죠 올림픽공원이 전체는 크지만 경기장은 더 작고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번호 순을 다 매깁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는 2문 200부터 300번까지는 이쪽 문 이런 게 되게 오래 걸린 일이에요 한 명 한 명씩 다 아이디 발급해야 되고 이거 난 불가능해 보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걱정됩니다 일단 내가 볼 때 제일 위험한 게 세만금에서 했을 때는 세만금까지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죠 상암동에서 하면 간다니까 일반 학생들이 제가 청소년에는 무조건 갑니다 그건 일단 모든 수단과 법무를 동원해서 젠벌이 아닌 사람 오지 말라고 최대한 막아야 되는데 그래도 갈 거예요 그럼 이건 대비책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걸 생각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세만금 할 때는 예지사 안하는 게 서울 시내에서 벌이기 때문에 얼마가 몰릴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청소들이 이태훈 참사 때 뭐라 그랬어요 10만 명 이상 안 올 거라 그랬다가 물론 다 예상됐었으면 거짓말로 그랬었는데 지금 이거 몇 명 올 줄 어떻게 파악하냐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문체부에서 보도자료도 진짜 허접한 이게 무슨 이게 보도자료입니까 글도 문장도 괴변입니다 근데 하여튼 보도자료에서 케이팝 공연 젠버리 마지막을 강렬하게 장식한다 얼마나 강렬하게 장식하시려고 케이팝을 저렇게 악용하는 게 아니네 젠버리하고 원래 케이팝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출연했는데 콘서트 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체부가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케이팝 슈퍼라이브 출연 아티스트 공개한다 하면서 엄청난 성과인 것처럼 쭉쭉쭉 얘기합니다 대거 출연한다 최고 수준의 정상급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케이팝 슈퍼라이브 무대에 참가하는 18개 팀의 라인으로 짜여졌다 전세계 150여개국 4만명의 청소년 대원들과 하나가 되는 콘서트에서 일을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케이팝 케이컬처의 진수와 매력을 강렬하게 뿜어낼 것 우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젠버리로 앉은 폭망한 다음에 케이팝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하는 그 느낌 안좋은데 느낌 안좋습니다 되게 불길한 느낌이죠 어차피 우리 시청자들이라도 절대 그날 상암동 가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 말 좀 올려주세요 지금 뭐 출연진들은 확정이 됐나요 확정이 됐습니다 BTS를 강요하고 나이가 났었잖아요 국방부에다가 멀쩡히 지금 잘 근무하고 있는 복무하고 있는 국방부에 있는 BTS를 왜 건듭니까 그러면은 국방부에서 차출할 거예요 두 명만 따로 나머지 멤버들은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아 여기 공상국감에요 지금 아니 정신머리가 미친 것 같아요 정말 18개 그룹을 급조했는데 뭐 거의 모가지 비틀어서 데려왔을 겁니다 아마 네 다 스케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보통 이 아이돌, 보이그룹은 1년 치 스케줄이 다 짜진다던데요 1년, 2년 치 스케줄까지도 보통 일이 아닐텐데 주말이면은 뭐 스케줄은 최소한 3, 4개씩 잡기 때문에 다 박사 갔을 거예요 저거 나중에 터져 나와요 이거 진짜 미친 거네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그냥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잘못했다고 그냥 사과하고 빨리 대책 마련해서 돌려보내세요 아픈 사람 병원 데려가고 그거 하기 싫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계 스카트연맹에서 중단 요청했을 때 중단하고 환불해주고 보내드리는 게 제일 깔끔한 뻔한 것 같아요 그거로도 계속 사고 생기고 허둥지둥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저도 일요일날 풋살 갔는데 영국 보이스카웃 학생들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뭐라 우리 아버지 그랬더니 영국 학생들도 한국 국민들이 미안하다 막 어떻게든 뭐 친절하게 안내셔서 그 감동받았다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점수를 좋게 받았더라고 근데 정부하고 젠버린이는 엉망이 돼버렸네 왜 이번에도 폐영식 우리 총재 보이스카우트 총재께서 명예총재와 그 부인께서 나오셔가지고 또 어?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하고 인사하러 와야죠 글고 올려라 손잡고 어 어 어 보이그룹 걸그룹 손잡고 나와 그냥 중건이는 정말 손잡고 싶어 미칠 텐데 폐일 시점 나오면 내 나올 수도 있겠다 나올 수도 있어요 야 진짜 여긴 하도 상상 못할 일들을 하니까 예예 아무튼 뭐 너무 현안이고 다들 걱정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우리 대표님 임생소장님 현재 우리 미디어치 인사트TV 임센TV 안진규TV 공동으로 송출되고 있고요 어 제 문제 보이스카우트 이야기 여기까지 전번에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할 이야기 되게 많아요 오늘 8월 15일 지금 집회도 대박 분위기입니다 네 앞에 이제 아이스브레이킹으로 네 잘하셨어요 제가 좀 늦게 돼서 여기저기서 오겠다는 연락도 많아가지고 서울에서 버스만 지금 최소 두 대 내려가고요 또 뭐 전국에서 한번 다 온다는 확실히 호남에서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워낙 광전남에서는 최근에 너무 열받았는데 큰 집회가 없었는데 잘 됐다 다 모이자 뭐 송영길 전 대표님 팬클럽도 총 뭐 자발적인 총동원 그러니까 나쁘음의 총동원 말고요 자발적으로 총집결한다고 연락이 왔고 뭐 제 친구들도 오겠다고 밥 사겠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변대표님 임생소장님 여러분 많이 내려오십시오 이거 좀 뭐 전체적으로 퇴진집회도 1년 됐는데 조금 뭐 소강국면 지지부진한 면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촛불행동은 촛불행동대로 뭐 윤석열 퇴진본부 그 다음에 진보중도 보수였는데 그 다음에 비상식격이 여러 각계 하고 있는데 좀 돌파구를 좀 뚫을 필요가 있는데 8월 10일 광주집회가 좀 대규모로 오이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큰 긍정적 파장이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 오시는 미디어치에서 차기환 씨라든지 지적하고 왔던데 그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죠 이건 정말 너무 몰상식적인 이 작태들을 이동관하고 차기환이 버려서 내가 심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놈들이구나 저는 이거 뒤에 배우가 이동관이라고 봐요 차기환이라는 사람은 보수에서 이른바 따지면 민변 쪽에 반대편에 산변하고 시변쪽 이를 했던 사람인데 제 소송 태블릿 소송에 변호사로 들어온 사람이고 보수에서는 물어볼론이 없어요 정가 정가 플러스 알파 더 줘야 돼요 보수는 왜냐면 보수 변호하면 정치적으로 손에 문게 많다 이래가지고 더 얹어주고 돈을 돈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내가 단지 한동은 집 앞에서 집회한다는 이유로 거의 협박을 하더니 변호를 그만두겠다 이거는 변호사 윤리에 의뢰인의 정치적 자유일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고 차기관을 지지한다 그러면 정치적인 입장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뢰인이 자기하고 정치적 입장이 안 맞는다 해서 자기가 맡은 사건이 그만두다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뢰인에 대한 정치적 타남이 되지 않습니까 살인자도 변호하고 급진주자도 변론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여기서 더 나가서 내 사건이 태블릿 조작 사건이고 나는 억울하게 주황지검의 윤석열 한동은에 의해서 구속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보니까 이 조작한 주범이 한동은이야 그래서 나는 내 사건에 나를 누명으로 덮어 씌운 그놈을 잡으러 가겠다는 건데 내 변호사가 왜 사임을 합니까 그러게요 범인을 잡으러 가는데 이거는 정치적 자유 타납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그냥 자기 의뢰인의 적을 도와주는 변호사 윤리로서는 최악의 이게 내통이 최악이거든요 내가 이쪽 변호인의 의뢰에서 저쪽이랑 내통한다 이중별로는 이게 최악이란 말이야 변호사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지 이중별로 실제로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거는 딱 걸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방문제 이사장으로 발표가 나고 이사가 됐는데 방문제 이사장에서 이사장으로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미 7월달에 저게 7월달에 상황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저는 이동관 하고 차기안이 이미 내정했었다고 이런 거라고 봐요 그러면 내 변호사 사건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임명해서 그럼 미리 이동관하고 차기안하고 짜고 그냥 저 핑계되고 변호사 살면 이런 식으로 했냐 이거야 이건 제가 이동관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어차피 이 사건 특검수사 들어가면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차기안 플러스 알파 이동관까지도 이거는 문제가 될 거라서 저는 이동관에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차기안 지명 물러라 무효화 시켜라 이건 변호사 윤리도 파괴하는 자가 뭘 고용방송 이사장을 하냐 이건 이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차기안은 벌써 고용방송 이사장을 네 번째 하는 거야 네 번째 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없어요 완전 해전문 인사에 이건 좌우에서 거의 최초의 일인데 이명박 때부터 했었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면 차기안하고 김강동 진실화에 들어가 있는 기자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잖아요 사실은 보수에서 언론운동은 제가 주도했는데 잘 못해 MBC KBS 전문성도 없고 근데 위한테 아부아첨 쇼를 잘하니까 결정권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노조를 괴롭히고 노조를 파괴하는 공작을 잘하는 줄 알아 실제로 안해 실제로 안해 그냥 자기 친구들하고 골프나 치고 다녀요 이렇게 위에다가 아첨하고 아부하고 사람을 속여서 계속 이 사람만 도대체 MBC 전세를 했어? 왜 김강동 차기안만 계속 고용망수 이사를 밥 먹듯이 하냐 하는 말입니다 똑바로 하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이사장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어찌보면 이동관이 속아있는 거예요 차기안이 못해요 MBC 탄압을 못한다고 그렇게 언론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죠 그냥 변호사인데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뭐 찾아다니면서 이슈 잡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무리하게 이동관이 무리하게 제 사건을 흔들리면서까지 차기안을 데려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동관도 책임을 져야 할 거다 그리고 차기안은 저는 당연히 다음 주에 변호사 박탈 제가 박탈용으로 할 거고 MBC 집회 신고를 아마 우리가 내일 한 달짜리 할 겁니다 그래서 차기안 사퇴 그리고 플러스 알파 MBC는 태블릿 진실 보도를 해라 나는 되게 웃긴 게 지금 사실 제가 MBC랑 협의 중이에요 네 제가 교영진하고 협의 중인데 차기안은 그럼 MBC가 만약에 태블릿 보도를 할 때 차기안은 막을 겁니까? 도와줄 겁니까? 본인이 변론을 했다는 거잖아요 홍석열 한동은 앞잡이가 돼서 막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본인이 태블릿 PC는 조작됐다고 별로까지 한 사람 아니에요 야 참 만약에 하여튼 저는 MBC랑 작업을 할 건데 차기안 이동관이 이걸 조금이라도 막는다 그거 죽을 준비 해야 될 거야 아마 네 뭔가 이 사람이 협박받거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혹시나 협박이라기보다는 딜인가? 나는 이동관이 아마 아 이제 임명해야 되는데 딜을 했겠죠 임명해야 되는데 변론의 사건 맡으면 곤란하지 않냐 그만둬라 하니까 한동은 집 앞에 집회를 핑계대고 맡는 거야 네 네 그때 이미 내정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내정됐다고 그렇죠 상당히 아니 이게 나오는 게 지금 뭐야 김영민 백운종 양문석인데 아예 내가 김영민 백운종 양문석 1년이 넘어가요 그렇죠 왜 이제 12궈냐고 그럼 애초에 맞질 맞든가 거기서 아니면 그때 취소를 했어야지 핑계는 게 없으니까 김영민 백운종 양문석이야 네 그렇네 진짜로 김영민 백운종 양문석 양문석은 같은 방통 그래도 이 사람 방통형까지 하신 분인데 그렇죠 김영민은 목사님이고 백운종 대표님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워낙 거리에 뜻하셨으니까 야 명단에 내 이름도 올리지 말아라 명단에 올리지 않는 건 공문인데 네 아니 이게 이론식이면 변호이사임 하겠다 하세요? 이론식이 정확한 이유를 얘기해도 된 거 아니에요 그냥 핑계를 대는 거지 지금 김영민 백운종 양문석 그러나 제가 출연 건데 이 사람들은 핑계고 이제 박문진 이사장 네 들어가기로 이동관으로 밀약이 돼서 윤석열 한동은 앞잡이 되어야 되는데 이 뭐냐 벤희 대표님 변호사 하는 거면 그쪽에서 껄끄루 안 하거든요 그걸 정리를 해서 갈 수 있겠죠 합리적인 우울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하고 차기한 10년 이상 보수운동 같이 했는데 솔직히 나한테 상의해도 되잖아 내가 한자리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그럼 내가 뭐 하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그만두고 하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정치적 자유를 탄압을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관련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탄핵무유 운동한 사람들을 윤석열은 절대 기억 안 하다가 지금 처음이에요 따지면 김광동은 탄핵 찬성자란 말이에요 탄핵무유 운동한 사람들에서 최초로 임명 가고 있는데 차기현은 탄핵을 반대했었죠 세게 반대했죠 세게 반대했죠 마지막까지 제 기억에 이 인사는 철저하게 이동관 인사라는 거예요 이동관이가 내가 언론 장화할 테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탄핵무유을 정확히 가리는데 이동관 입장에서 상관이 없어 어차피 자기가 탄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동관에 인사를 하다보니까 탄핵무유 인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탄핵무유 운동한 사람은 저하고 안 걸릴 수가 없거든 차기한 뿐이 아니라 줄줄이 걸리게 됐어요 저하고 이제 아마도 mbc 이사 kb사 더 많이 만들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사하면 다 저하고 탄핵무유 운동했던 애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저는 쫓아다니면서 너 죽고 싶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내가 결론을 볼 때 저는 차기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태블릿 보도를 밀고 갈 때 막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막지 않는다고 막을 이유가 없어 이 사람 자체는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윤석열이 탄핵무유 운동한 사람을 안 쓴 거거든 또 변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변전할 겁니다 뒤통위를 쳐볼 수 있잖아요 이번에 mbc 사업에 변전이 벌어질 거예요 mbc kb사를 장악했는데 그분들이 어 근데 태블릿 PC 온투는 문제였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니들 한 번 당해봐 그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 하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아니 박근혜도 버린 인간들이 한동훈 윤석열한테 충성하겠습니까 인간들이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변 대표님 보석취소 안 한 줄 알았더니 보석취소 청구 나왔는데 근데 보석취소 사유가 아주 재미있던데요 1년 동안 제가 했던 집회를 다 열고 해요 이건 진짜 이건 저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말이죠 저희 같이 다 한 집회 하는 거죠 네 다 다 다 성경길 앉은 걸 다 공범했냐면 거기에 이름이 써있더라고요 같이 집회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도 나와 있어요 최대집, 성경길, 김용길, 김용길 다 나와 있는데 헤드라인에다 뽑아가지고 헤드워딩도 있더라고요 12개의 집회를 해서 그때 다 거의 다 윤석열 퇴진 집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인 건데 JTBC 태블릿 보도 사건에서 내가 윤석열 퇴진 집회를 했다고 해서 왜 보석취소리냐 이거지 그때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도 전이야 그렇잖아요 이 사건 때 내가 구속됐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퇴진 집회 한다고 왜 보석취소가 되냐 이거는 헌법상의 자유로 완전 침해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간접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직접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동훈 집 앞에서 집회인데 그건 태블릿 PC가 달라 이 태블릿이죠 이 태블릿이잖아요 네 1 태블릿 사건인데 왜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왜 문제 삼느냐 이렇게 되면 나는 태블릿 사건은 예를 들면 베르제는 태블릿 요금이나 집회도 못하는 거냐 태블릿 택자만 들어가면 태블릿 택자만 들어가면 집회도 못하는 거냐 그 태블릿이 예를 들어 어디서 샀어요 애플에서 샀어요 삼성에서 샀는데 고장이 났는데 얘네들이 ASR 아니죠 그럼 그 앞에서 집회를 내 그것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못한다는 겁니까? 한동훈 태블릿 완전 다른 태블릿을 집회했는데 이게 문제 삼느냐는 얘기는 어떤 경우든 태블릿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제 헌법성 자유를 다 침해했고 또 하나 황당한 거는 또 직접적 이 추사유를 하는 건데 홍성준 검사라고 저를 구속기소안위 검사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왜 했냐면 추미애씨가 그 홍석현하고 윤석열이 문제를 짚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듣고 비밀 독대했으니까요 비밀 독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신 그 당시 중앙지검장 윤석열한테 무슨 질영 받았냐 그걸 내가 촉구한 집회를 했는데 이게 왜 보석 취소냐고 이게 그건 완전 사안이 다른 사안 아닐까 사안이 다른 사안인데 그리고 그냥 윤석열 퇴진 집회도 여러 개를 지금 거의 사찰하듯이 지금 넣었어요 다 넣었어요 윤석열 퇴진하고 태블릿 PC 그러니까 특히 원해가 보수기 조건이 있었는데 아무 상관없잖아요 윤석열 퇴진은 태블릿 PC 원투 외에도 여러 퇴진 사유가 있어서 진보증도 보수연대 집회 촛불집회 오신 것까지 다 지금 달아놨어요 아니 그리고 보석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윤석열 퇴진할지 한동훈 퇴진할지 어떻게 하라고 윤석열은 대통령 되기도 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사유에게 해당이 돼요 미래를 내다봐서 하나 그때 원칙적으로 보석 사유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몇 개만 짚었어야 되는데 다 짚다 보니까 1년 동안 저의 정치 사회 활동을 다 뒤진계돼버려요 사찰이죠 저는 이건 언론 사찰 개인 사찰 그 다음에 정치 탄압 다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보증도 보수연대 인사들하고 이건 공동선멸 내려고 합니다 보석지소 청구도 치졸하고 비열한 탄압이지만 그 사이로 12개 집회를 달았는데 여러분 그 12개 집회가 태블릿 PC 온툴의 문제를 일부 지응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을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들을 줄줄이 열거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걸 권력이 사찰했다는 거잖아요 수집을 하고 개개인의 국민들의 자유로운 집회 헌법 활동을 검찰은 정보수집 기관이 아니거든요 일반인에 대해서 맞습니다 민간인 변위제가 1년 동안 활동한 거를 정보를 모으면 안 돼 그걸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사건과 관계 없는 것들을 지금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한동훈이 지르고 이원석 검찰총장 지르고 고영권 중앙지검 제4차장이 보석지소 언급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이원석, 고영권 그리고 담당검사까지 다 국가인권위에 재선을 들어갈 겁니다 네 예를 들면 2023, 6월 17일 서울시청 숙례무대로에서의 송영길 대표 발언인데 송영길 대표 발언이 왜 보석지소 청구가 될 거 그러니까 어쩌라고 송영길 대표가 그냥 변희재 씨 주장대로 태블릿 저장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돼도 될 거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안 발언이에요 변 대표님 안 발언 왜 그리고 무대에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네 그때 변 대표님은 여기 안 계셨죠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왜 송영길이 발언한 것이 변 대표님 보석지소 청구 사유가 되는 그건 인과관계도 안 맞는 거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담당 검사는 제가 또 따로 공수처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무리한 그때 이제 왜 좋지 아무것도 못 취하냐 하니까 또 장시효가 아이스크림 가지고 설치고 가다 보니까 뭔가 장시효한테 보여줘야겠고 할 건 없고 원래는 자신 있으면 한동훈이 저를 따로 고소를 했어야 돼요 네 그건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남의 사건에다가 숟가락된 거거든요 아 아 그 지금 장시효 씨랑 어떻게 좀 컨택이 계속되고 있나요 근데 장시효는 지금 뭐 오늘 그 최소한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검찰이 안 죽겠다 아 안 죽겠다 네 안 죽겠다는 입장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1심이 이겼잖아요 네 원래 받아오면 되는데 태블릿 PC 온 말씀하신거죠 1, 2, 2 아 2, 2 프레이식한 거 프레이식한 거 프레이식한 거 원래 태블릿 씨는 그렇게 했어요 절대 안 줘 한동훈이 죽을 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장시효가 올렸더라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검찰의 입장을 어쨌든 뭐 요즘 동훈이 오빠가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취지 같아 네 6월 25일 청주 집회도 송영길 대표가 김진태를 비판한 발언이 아니 김진태 아니 김진태 소영길 김진태가 뭔 상관이야 야 그 윤석열 비난했던 사람들 윤석열 줄 섰다 이건데 이게 어떻게 보석치수 사회가 됩니까 여러분 송영길이 김진태 깐다고 하고 나 그러니까 참으로 희한한 집단들인데요 그게 이상하다 논리도 안 맞고 이럴 때일수록 제가 성명을 낼 테니까 여러분들 베네 대표님 그 다음에 진보중도 보수연대 여러분들께서 뭐 아쉬운 점도 있고 또 하고 싶은 말씀도 있는 거 제가 아는데요 뭐 그런저런 비판도 하실 수 있지만 일단 이건 아니잖아요 아닌건 아닌건 짚고 우리 또 함께 하면서 또 8월 15일 광주에서 제가 힘을 보여주면요 이놈들이 함부로 더 못합니다 물론 이제 변대표님은 언제 들어가서 또 옥중튀정까지 각오는 되어있지만 그게 두려운건 아닌데 그래도 부당하게 잡혀가서는 안되잖아요 저번에도 부당하게 정말 명예손으로 징역 5년을 구형한건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로 구속까지 당하고요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인신구속을 당할 수는 없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예 그리고 어 요건에 이어서 지금 우리 청원 임세윤 소장님 청원 올린거 네 청원이 이제 초반에는 이 낳으면 됐나 이 안 지금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초반에는 이제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여기저기 커뮤니티도 소문내고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속도가 막 붙었었는데 사실 그 속도라면 지금쯤 다 5만이 됐었어야 되는데요 중간에 뭔가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다른 이슈들도 많았고 젠벌 이슈도 있었고 아 그렇죠 막 나쁜 이슈가 하도 많이 터지니까 네 그 다음에 등등 뭐 민주당 이슈들도 있고 이래서인지 지금은 조금 이게 약간 힘이 빠졌다 그러는가 그 속도가 아직은 잘 못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2만 명 가까이 된 것 같던데 네 속도는 굉장히 빨랐어요 8월 15일 집회까지 해서 5만 명 달성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네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또 까다롭습니다 권리당원이 직접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인증을 받고 또 이 청원을 찾아가서 또 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웬만한 정성 갖고는 사실 뭐 그냥 툭툭 이게 뭐 유튜브에 좋아요 누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원의 권리당원 그냥 일반 당원 말고 또 권리당원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절차가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 절차이긴 한데 그런데 그래도 여기저기 당원 계신 분 있으시면 좀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홍보도 좀 해주셔서 꼭 5만 명 달성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사실은 저 이 제건이 지금 19,000이 돌파가 됐는데 아 지금 저도 찾았습니다 바로 뒤에 19,100명 바로 뒤에 8,000 네 혁신위원회 대의원제 폐지 굉장히 관심 갖는 건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청선을 치른다 이게 5,000 네 그러니까 이쪽 당원 청원이요 굉장히 현재 좀 전체적으로 조금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원래 잘나가다가 최근에 좀 조조해졌어요 약간 조조해졌어요 당원들이 네 이게 그리고 아주 관심이 많은 정치 고관여자 아니고서는 당원이지도 않겠지만 그 당원 중에서도 청원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원 중에서도 일단 권리당원 네 권리당원 권리당원 중에서도 청원이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가서 또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로그인 해야 되고 본인 인증하는 거 같던데요 네 본인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좀 서투신 분들은 찾아가서 막 하는 게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금방 하는데 그런 어려움도 좀 있긴 합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5만 명 넘은 게 한 두 겸 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답변도 시원치 않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의 열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최대한 5만 명 채워보는데 아니 5만 명 채울 것도 없이 자 다음 주에 최강국 의원이 김영민TV 나온대요 네 김영민이 그때 얘기하겠다 최강국한테 네 법사위원들이 부르면 되는 거거든 그냥 네 그리고 법사위도 다수란 말이에요 지금 야당이 네 단독으로 채택이 가능해요 네 네 그럼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명분으로 삼아서 부르면 네 당원들이 요청했다 이 명분으로 삼으면 이게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청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승 소장님이 청원을 직접 올리셔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뭘 다시 한 번 청원 호소 말씀 한 번 하십시오 지금 했잖아요 한 번 더 네 왜 직접 올렸는지 다시 한 번 소장님이 올려서 또 화제가 됐어요 아니 뭐 제가 올린 건 아니고 어쨌든 권리당원이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뭐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 한동훈이 민주당 데리고 놀고 노는 것 같고 네 의기양양하고 어떻게 국회 그 심사 뭐라고 그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어디 나가서 상임위 상임위 말고 상임위도 그렇고 무슨 이 사람 이렇게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나냐 대정부질이요 아니 그 있잖아요 구속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거기서 민주당을 막 범죄집단이니 뭐 여러 명 아직도 계시는데요 막 이러고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 제한설명 죄송합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기거든요 체포동의안 제한설명 자리에서 그 설명하러 갔을 때 기본적인 팩트만 이야기하면 되지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면서 민주당을 굉장히 조롱한 거거든요 집권일당을 뭐 범죄자 소구리니 이런 얘기 그거 듣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 좀 기분이라도 나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마주치고 싶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변대표 뭐 괴담이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하니까 8월 15일날이 광주집회인데 또 19일날 네 2차 한동훈 집 앞에 촛불 태극기연합체 또 있어요 2차 집회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생각에는 어쨌든 법사위에 장관은 나와야 되니 증인으로 채택하는 날 같이 나와도 되고 아니면 뭐 따로 나와도 되고 근데 같이 나와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한동훈이 기분 나쁘고 막 조롱받고 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자 그 증인이 채택되면요 법사위 국감 때 법무부 국감 때 법무장관은 무조건 나오게 되겠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솔중환이 4차장도 배석할 거고요 뒤에 있을거죠 벤대표님이 증인으로 딱 나가서 거기서 이제 법사위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증인 벤대표 증인에게 묻습니다 태블릿 PC2는 한동훈이 조작했다고 그렇게 말 안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네 일국의 장관 보고 범죄자라고 하는데 왜 범죄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거 물어보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보는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뒷자리 하면 태블릿 PC2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요지를 말씀하고 그러면 벤대표 아니 한동훈이 들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원이 자 당신 조작범입니까 묻는거지 묻는거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거짓말하거나 자배하거나 둘중백이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세일야당이나 다른 정치공작의 문제점이 그 자들이 출세하고 득세했던 계기가 된 수사에서 얼마나 공작이 있었는지가 정나게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자들을 완전히 이제 아직도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자들의 정치공작이나 불법 증거 조작을 수사 조작을 근데 거기서 딱 그게 드러나면 윤석열 한동훈은 정권 기반 자체에서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벤인재 대표님이 증인으로 가는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때 그때 이제 청담동 술자리 때 의기양양했던 모습 생각나시죠 그러면 그 당시에 뭐 나는 지껄 텐데 뭐 걸고 계시겠습니까 이랬을 때 사실 저희 쪽에 좀 아쉬운 대답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그 자리에서 서로가 궁금한 방향이 오갈 때 너 먹을 거냐 한동훈 난 목숨 건다 막 이런 이런 발언도 하시고 아마 그동안에 하실지 않겠습니까 물리적인 목숨 걸 테니까 네 난 한동훈 너는 가발만 걸어라 훨씬 쉽게 해줄게요 내가 가발만 걸고 장관 해도 돼 그냥 가발만 걸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국정감사의 최고의 히트작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뭐 한동훈을 막 막 딱 따라하는 게 증인 택대만 해서 그냥 무대에 올려만 주세요 그리고 질문 몇 개만 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재미난 광경을 볼 수 있고 한동훈이 그동안에 줬던 굴욕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권리대관 여러분 네 아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글 플러스할파 문광희 방통인가요 요즘에 네 방송은 어디서 하죠 문광희 문광희가 네 차기한 인사장 부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따지시죠 거기서도 증인 부른대요 저를 네 그렇죠 거기서도 어떻게 의뢰인을 뒤통수를 치고 일로 들어오냐 이거 심각하고 범죄도 범죄거든요 맞습니다 문광희에서도 불러도 돼요 증인으로 차기는 어차피 부를 거 아닙니까 네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이게 당원으로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민주당이 백년당인데 그리고 200만 당원과 120만 명 권리당원 가지고 있는 이 1당 야당에서 저렇게 1국의 장관이라고 하는 국무위원이 이렇게 야당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 말대로 그것의 의미로 의미로 이게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있고 상징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 말대로 하면 1개 장관이죠 1개 장관 1개 장관이 1국의 장관이라고 해드려야죠 국민과 야당과 국회에 그런 짓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보 정권에서도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든 간에 그래도 매너는 있고 룰은 지켜나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삼권분립이고 아니 선출되지도 않은 1개 장관 하나 따위가 어떻게 국민들이 국민들이 정말 투표해서 힘들게 국행되고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사람들한테 그런 조롱과 막말을 뽑았습니까 범죄자 소굴이라는 말을 어떻게 제일 야당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안 됩니다 한 법사위원한테 한동훈 제가 4번 고발한 거 있잖아요 본인 비리, 딸 비리, 가족 비리 문제로 다 보내줬어요 이번 국정감사한테 제대로 따져라 제발 당하지 말고 필요하면 저도 증인으로 불러라 한동훈 고발한 거 그럴수하나 우리 임선순이랑 저희는 한동훈 고발했는데 지금 금융에 수사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증인으로 와서 참고로 와서 저기 저 뒤에는 한동훈 양은 우리가 고발한 사람 맞습니다 왜 수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앱 경연대에 200만 원 주고 사서 냈습니다 저렇게 파렴치한 사기를 저질렀는데 딸 범죄가 아니라 부모, 미성년 아니니까 부모들하고 협의했을 텐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조국이나 최강욱 비난한 거 보면 정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 보통 우리가 비슷한 잘못하면 보통 그런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임세윤 식당TV에 민생캐리 임센 임혜가 님께서 임세윤 소장님 머리가 아주 잘 됐다는 잠깐 쉬어가 봅니다 네, 더워서 이발했습니다 아, 이발하셨군요 변대병도 이발했어요? 저... 약간 파만했어요 저... 파만했어요 그쵸? 아, 그러네 아무래도... 아, 1시, 2시 진짜 폭염이긴 한데요 그날 전국 집중집회가 있어서 1시, 2시 할 수밖에 없어요 아, 15일 정도면 괜찮아요 15일 이후에는 네, 나가죠 조금 더 바람이 줍니다 네, 19일 날 충분히 안 될 겁니다 8월 15일은 여러분 우리는 잼버리처럼 이렇게 무능한 놈들이 아닙니다 네 혹시라도 더 오실까봐 시간도 제가 조금 서울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하더라도 많은 분들을 쓰도록 4시를 5시로 옮겼습니다 오시는 분들 잠기만 소개하면요 그 정말 촛불집회에서 인기 스타죠 백금열과 촛불 밴드 백자가수와 양이산 목사님 남태우, 박진영, 윤선희 대구 3총사 공연 강의원 김용민 민영배 박유진 백혜숙 부승찬 와,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도 오시네요 소홍현길 양문석 임세은 조용한 오린방송 대표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님 그러니까 이용빈원 국회의원도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 역사상 처음으로 시위원은 박유진 시위원이 처음으로 참여했었잖아요 국회의원은 그동안 안 왔는데 전 집권자당 대표였던 송영길 전 의원과 현 의원으로 민영배 이용빈 두 명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번 8.15 집회는 광주라는 상징성 8월 15일이라는 그날에 기념한 의미 거기에 진보중도 보수연대도 태진 집회한지 거의 한 1년 돼가는 거죠 거의 1년 그리고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두 명이 나온다 이번에 민영배 이용빈원도 돈 봉투로 누명 덮었으면 이분들도 지금 그렇게 몰려있죠 정치검찰이 이름을 풀었죠 근거도 없이 조선일보가 다 깠잖아요 검찰하고 돈 봉투는 완전히 실체가 없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저거는 본청에서 본청 외교 소위에서 돈 주고받았다 이건 누구한테 다 물어보세요 보좌관이나 본청이요 네 지금 돈을 어디서 두고 받느냐를 주장하냐면 국회 본청하고 무슨 회의실에서 열 명을 모아놓고 돈을 나눠줬다 하잖아요 그럼 그 열 명이 다 쟁인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말도 한 일이라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본청이나 돈을 왜 들고 들어가 밥값이라도 주고받을 때도 본청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불법 자금을 주고받는다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거기 CCTV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오늘 나왔죠 이현주 의원도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이현주 의원은 뭐 민주당 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소영길 지자도 아니고 어떤 경우도 국회의원이 본청에서 불법 돈을 나눠 먹는다는 있을 수 없다 네 심지어 거의 복도가 꽉 차는 경우도 허당하고 문을 닫아줘야 막 문 열고 들어오고 허다 이거 기자들이 한 1800명 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기자들이 의원들이 움직이잖아요 의원들이 한꺼번에 있으면 앞에서 이게 되게 흐리고 있어 그리고 그걸 벽대기라고 하냐 벽치기라고 하냐 몰래 도청하라고 찍고 별짓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홍영교 선보는 김윤덕이한테 돈을 줍니까 심지어 실제 그때 KBS 김윤교 사장 때 그 본청 회의실에서 벽측으로 돌렸잖아요 거기 벽측이 많이 해요 다 그렇게 취재하는데 거기서 돈을 주고 받는다는 건 아니 돈을 주고 받으려면 그 당시 소영길 대표가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 냈더라고 거기서 받았으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돈을 주고 받은 날짜와 장점으로 특정하려다 보니까 본청이라 이거는 거의 끝났구나 10명을 다 한꺼번에 모아있을 때 회의실을 줬다는 그게 말이 돼? 저도 한 명씩 몰래 주겠지 문과섭명이 300만원짜리 봉투 10개를 들고 와가지고 본청에 다 나눠주고 5만원 권력으로 300만원 부피가 꽤 돼요 10개를 들고 와가지고 나눠줬다는 건 그럼 10개를 그럼 여기서 얘따요 너 얘들아 갖고 오기가 어려워요 그럼 돈 봉투를 이 가방에 다 들고 들고 옵니까 거기에? 본청에다가 일단 10명 자체가 다 한 명씩 받은 게 서로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내가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게 더 웃긴데 나는 그리고 참 아무튼간 웃기고 있다 진짜 이 돈 봉투 사건도 여러분 물론 진상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송효일 전 대표에도 사과한 다음에 어쨌든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 예를 들면 경미한 정치적 안법 유안일 수도 있고 관행한 또는 진짜 그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러운 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임선순이나 저 하나 다 변 대표님이나 부당한 관행이나 부적절한 관행은 비판하죠 그런데 받지도 않은 사람 받았다고 명단 막 흘리고 그리고 막 아니 이 방법이 너무 웃기잖아 국회에서 저는 이제 대기 시험지 돌리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대충 그림이 보이는 게 당국권 선거 들어가는데 국회의원들에게 300씩을 나눠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네 그 정도는 돈을 용통할 수 있거든 국회의원들은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사무부총장 이정근 이정근 이정근이 이렇게 받아서 그 밑에서 국회의원 밑에서 나눠 먹었는데 이걸 위로 그냥 얘기해 버린 그런 습관이 제일 높아요 그 정도 액수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준다? 그거 영먹어요 300 정도 줘가지고 4월 28일날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10명을 주고 9명의 응원을 돌아다니면서 줬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웃기잖아요 아이고 내가 차라리 어디 선거운동 끝난 다음에 여기도 어디 술집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조용히 건네줬다면 백벌 양보해서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할 수 같아요 근데 외통위원장실 거기 뻥 뚫린 데 있어서 그런 거 있죠 밖에 막 보좌관들 그냥 밀고 들어와요 저런데는 저런데는 문을 밀고 들어온다고 문 장단놓은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홍영표를 찍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 찍는 사람을 50만원에서 300만원 줘가지고 매수했다는 건 이건 아니죠 지금 한동훈님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남의 표를 매수한 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분류가 잘 안 된 거 아닐까 홍영표를 지지하는 사람한테도 돈 같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300만원으로 매수한다 아니 만약 홍영표한테 지지하는 사람 300만원 주면 주잖아요 홍영표 선분해서 바로 폭돌하죠 그렇죠 뭐 한 짓이냐고 했겠죠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 위험도 이름이 나와버리니까 만약에 선관위원이 바로 300만원 먹었으면 그거는 밥값이 아니라 뇌물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구속을 시켜야지 그 사람을 먼저 제일 먼저 구속 시켰어야죠 그럼요 이게 엉망 조작 날조에다가 이게 다 드러나서 맞습니다 이건 이제 반격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변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이 놈들이 이 조작이 너무 성의가 없어 너무 성의가 없어 너무 성의가 없어 실력이 없어 조작이 그를 써야 돼 뭐 그런 걸 잘하면 여의도 A주점에서 윤광석과 안진거 의원이 밤늦게 숙먹다가 슬쩍 봉투가 건넸다 뭐 이런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야 진짜 어떻게 국회에서 외통위에서 의원회관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그다음에 의원회관 안에만 보통 비서진들 또 한 10명 안 받았잖아요 인턴까지 그래서 어떻게 줍니까 누가 봐도 뻔히 봐버리는데 소문나는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뭐 8월 15일 베니드 대표에 대한 베니드 대표에 대한 부당한 보석치 총구 이건 거의 사찰 그다음에 위원적이고 정치 탄압 여러 가지 잘못이 겹쳐졌다 이건 제가 대응을 할 거고요 8월 15일 광주로 그 대응이란에도 뭐 연합성명은 되겠지만 대응이란으로도 광주로 최대한 모여주십시오 8월 15일 5시 그리고 광주가 여러분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KTX 1시간 반 그다음에 심야 우등이나 자석도 혹시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에 출근해야 되는 또 11시 12시까지 다 있어요 저는 KTX를 네 KTX 저희는 마포에서 버스 임 소장님은? 저는 그전에 조금 문처에 내려갑니다 저는 일반 버스 타면 무릎하고 허리 문제 때문에 네 저는 마포에서 시사의 품격 윤선희 성악관님 등등과 백자가수님과 만나서 마포 버스로 갑니다 송영일 대표님 지지자들은 양재동에서도 버스 한 대 빌려가지고 하고요 사람이 많으면 버스 한 대 더 빌려도 좋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가비는 만원입니다 미디어치에서 나머지 또 참가비는 또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고맙고요 자 이제 임진수 선생님은 빡친당 가셔야 되잖아요 네 저는 7시 50분에 스피스 빡친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야됩니다 부지런히 가야됩니다 저기 토요일 왁자찌꺼 있고 내일 또 녹화있고 금요일날 임세윤 식당 TV는 6시 다 오픈됐잖아요 여러분 끝나고 7시 50분에 또 스피스 끝판토론 있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등관님 오시고 끝판토론 나 올려놓을게요 방금 스피스 대표님이 끝판토론 금요일날 변희 대표님도 꼭 나와달라고 저한테 제가 성수동에서 녹화방송이 접혀가지고 이렇게 저도 꿈수청년 장학금 수여식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변희 대표님 꼭 나와달라고 하던데 자 여러분 변 대표님 가시기 전에 산삼순백 하나 드시고요 임세윤 사장님은 또 제가 보내드려야 됩니다 산삼순백 마이보험 체크 그 다음에 어 스피스? 네? 스피스 아니 스피스를 해본 클레모어 클레모어 아이크림 선크림 네 변장님 드십시오 자 여러분 내일부터 태풍이라니까 또 집안에 뭐 이렇게 헐거운 데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부디 이제 건강하게 이 정부에서는 각자 도생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국가와 정부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 무대통령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챙기고 살아남아야 된다 그리고 8월 15일날 광주에서 건강하게 활기차게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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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50분 스피스 박진당 많이 봐주세요 또 만나요 여러분 8월 15일 광주에서 만나요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올라오세요 선택 Gateway